안녕하세요 원효완입니다 여러분 땅콩 꽃을 보신 적이 있나요 땅콩도 꽃이 핍니다 오늘은 5월 22일인데 벌써 땅콩이 예쁜 꽃을 피웠네요 땅콩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땅콩꽃이 피었네요 까먹고 있는 스타일이고요 까먹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까먹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까먹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까먹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까먹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로 조용히 관한 사야가